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여치2파워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본에서 오염소 방출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아마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해양샘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요 여기 라인을 더 이상 이탈을 하지 않고 오일선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 단기적으로 오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형성이 될 거에요. 만원까지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도 여기를 한꺼번에 돌파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항을 한번 좀 받겠죠. 조금 더 튼튼한 움직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런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1선 어떻게 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선은 한번 저항을 받고 눌림 받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61선이 아마 이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옆으로 눕고 있는 이 121선 역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지금 11,000원 라인에서 저항을 한번 또 받겠죠.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21선은 여기서 이렇게 돌려져 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거에요. 그러면 눌림을 받을 때 21선에 눌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건데 그 지지 라인 구간이 어디에요? 만원 정도가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뜨는 거죠. 뭐 폴란드 반의 수주 이슈라든지 체코라든지 네덜란드 영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한번 빵 터지면서 어디까지 간다. 만 천원까지 간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만원 위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빵 터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던 간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G2 파워가 이 하방으로 계속 밀려 내려간다 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흐름은 결국은 방향은 어디에요.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점과 저점과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새로운 요런 삼각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라인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서는 버티고 버티고 올라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보여줬던 이 일련의 여러가지 액션들 그거를 좀 기다려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에요. 만원 라인 정도 그 라인을 저항을 받는지 돌파하는지 그거 먼저 우리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정보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겁니다. 나는 장사를 하고 있고 또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게 조금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동안에 모르셨으니까 어렵다 라고 하는거지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날에도 2종목, 화요일에도 2종목 벌써 화요일밖에 안됐는데 4종목으로 수익실현을 했거든요. 이런거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는거에요. 일주일동안 내가 100만원 갖고 시작했으면 당연히 금요일날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있겠죠. 이런식으로 매일같이 수익실현을 하는데 이것들, 이 결과물도 저희가 1년 넘게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에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는 거에요. 클릭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가지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그냥 오세요. 저희가 초대해드릴거고 OT 진행을 할 때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비중 어떻게 나눌거냐 이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 다 챙겨가시고 같이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워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해야 됩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